아 이 노래 너무 좋아하는데 어 이거 장혜재 선배 노래 같은 여자야? 남자야? 말로 할 수가 없어서 이런 마음을 종이 위해 글러 쓴 걸 용서해 한참은 그대에게 거리온다만큼 미쳤었지 그런 내 모습 이제는 후회할지 몰라 하지만 그대여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것만은 기억했으면 좋겠어 내가 그대를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잘한다 사랑하는 지를 잘한다 하지만 그대여 그대여 사랑하는 지를 그대여 사랑하는 지를 사랑하는 지를 이를 그대 이제는 안녕 두 번 더. 하나 남았네. 하나 남았네. 어떻게 해야 되지. 어떻게 해야 되지. 근데 장혜진은 사랑할 수 없으니까 이 노래를.